10년 넘게 개농장에 머물며 무임금으로 일을 한 노숙자의 사연,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파장이 확산하자 관할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전병주 기자입니다. 10년 넘게 운막에 머물며 개농장 일을 거들었지만 노동의 대가라고는 매일 소주 한 병이 전부였던 노숙자 A 씨. 농장주는 A 씨가 이곳으로 오게 된 계기를 취재진에게 털어놓습니다. 울주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의 손길을 건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본인 의사가 확고하면 강제할 수 없는 법 때문입니다. 문제는 A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.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면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가족들이 고소를 한다든가 또는 의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. A 씨는 취재 당시 자녀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밝혔는데 확인 결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친척들과도 오래전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파장이 확산되자 울주군은 A 씨의 가족을 찾아 연락을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